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포문은 와일문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while.js 파일을 보겠습니다. 배열 어레이에 있는 엘리먼트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반복문 안에서 배열의 각 엘리먼트에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i 변수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반복문 진입 전에 i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두고요. 그리고 while 문을 i와 어레이에 길이를 비교하면서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i가 0에서부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순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레이에 값을 출력하도록 되는 것이죠. 한번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while.js 파일을 브라우저 안에 드래그해서 넣으면 1에서부터 10가지가 순차적으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반복문 진입 전에 어떠한 초기화 코드를 삽입하고 어떤 조건 동안 반복문이 실행되면서 반복문이 실행된 경우 업데이트하는 구문이 실행되도록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for문은 정확하게 이런 반복문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같은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for.js 파일에 for문을 이용해서 작성해 두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아까보다 코드가 한결 간결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while 구문 대신에 for문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전 코드에서 봤던 초기화 구문, 조건식, 그리고 업데이트 구문이 모두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or문을 작성할 때는 for문을 쓰고 괄호를 열고 초기화 구문을 작성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조건식을 작성하고 다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업데이트할 구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반복 실행될 코드는 중과로 블럭 안에 while문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복 실행될 코드는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지만 이 초기화 코드는 항상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while.js 파일에서 봤을 때 이 초기화 구문이 반복문 바깥에 있었는데요. 이 for문의 경우에도 우선 초기화 구문이 실행이 되고 이 조건식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for문을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while문과 동일하게 for문 안에서도 break문과 continue문을 쓸 수 있는데요. break문을 만나면 for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continue문을 만났을 때는 이 업데이트 구문이 실행되고 다시 조건식을 비교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만약 while문에서 continue문을 만났다면 이 중과로 닫히는 부분까지 한 번에 점프한 뒤에 이 조건식을 검사하고 다시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었는데요. for문의 경우에는 중과로 끝 구문으로 간 다음에 이 조건식을 확인하기 전에 업데이트 구문을 먼저 실행하고 이 조건식을 검사한 후에 반복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사소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정확하게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니 꼭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객체의 property를 대상으로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는 forin 구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